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또 방학 때 만나게 되었어요.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여러분의 일주일은 어떠셨어요? 저는 월, 화, 수목, 금, 토, 일 중에 월요일이 쉬는 날이에요. 그리고 쉬는 날 이렇게 메가스터디에 와서 본사에 와서 촬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화, 수목, 금, 토, 일은 다 현장 강의가 있어요. 이번 주가 싹 다 우리가 개강하는 주라 가지고 학생들하고 상담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하는 영어에 대한 고민들이 딱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영어 단어가 외워지지 않아서 너무 고민이다. 그리고 지금 내가 외우는 양이 맞는지 모르겠다. 두 번째는 열심히 풀었는데 시간이 자꾸 오버가 돼서 너무 큰 걱정을 하고 있다. 제가 이거를 러셀 기숙학원에 있는 친구들한테서도 들었고 대치러셀 현장 수강생들한테도 똑같이 들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너무 조급해하는 것 같다.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11월 달에 수능을 보잖아요. 준비하는 기간 동안 확실하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하고 있냐, 단어를 어떻게 공부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 공통적으로 모든 친구들이 문제를 일단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오답을 하고 그 다음에 틀린 정도의 단어를 정리하고 덮는다는 거예요. 다시 보냐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시 보면 답이 기억이 나서 다시 보진 않는데요. 그러니까 풀고 해치우고 풀고 해치우고 그냥 몇 번 내가 부족했던 구문을 오답처럼 쓰고 그리고 나서 아, 이게 그냥 자기 만족을 하는 거죠. 아, 나 그래도 한 시간은 공부했어. 그 다음에 내가 부족한 게 뭔지는 알았어.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 시간에 쫓기고 공부를 하게 되면 지금 문제풀이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지문의 맥락이나 내용이 뭔지 모르고 내가 원했던 점수가 나올 때까지 문제만 풀어 제끼는 거는 정확한 공부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꼭 이게 슬럼프로 와요. 어떻게 슬럼프로 오냐면 할 건 되게 많은데 구멍 난 건 되게 많은데 내가 직접 찾아서 메우지는 못했으니까 언제나 무란한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터져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는 통제 가능한 공부 방식.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외우고 있는 게 무엇인지 철저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포스트잇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공부하는 단어장이든 아니면 오늘 배웠던 독해 지문에서 새롭게 나온 표현이든 간에 포스트잇에 예문과 뜻 그리고 영어 표현을 같이 쓰세요. 같이 써가지고 보이는 대로 붙여놓고 자주 보세요. 그리고 나서 쓰지 말고 깜지 같은 거. 그리고 나서 잠자기 전에 한 번 보고 내가 이거 기억이 다음에 또 나는지 안 나는지 확실하게 나는 거는 그냥 없애버리세요. 뭐 여러분들이 연필로 색칠하여 새까맣게 하든 네임펜을 없애버리든 지워버리든 화이트로 그어버리든 그리고 나서 그 포스트잇을 일주일 동안 모아보세요. 그러면 책상에 포스트잇이 몇 개인지 시각적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제거하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눈으로 이만큼 공부하고 있어라는 게 들어오기 때문에 훨씬 더 단어 공부가 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시간에 대해서 촉박하게 쫓기게 되면 정보 단서가 되는 것만 쏙쏙쏙 찾으려고 하는 것에 메몰돼서 정작 중요한 정보를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보기가 있잖아요. 그 보기를 일단 가리세요. 주제 요지 제목 같은 경우는 가리고 지문만 딱 보고 한글로 써보세요. 이거 소재가 이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무엇은 무엇이다. 그리고 나서 1번부터 5번까지 보기를 보면서 여러분이 썼던 한 줄 그 독해의 요약본 있죠. 한글로 된 그거하고 지문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래서 어떤 보기가 가장 적절한지 그리고 답을 보세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생각과 그 다음에 1번부터 5번까지 출제자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과의 매칭률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보기는요. 다양한 표현으로 나올 수도 있고 비유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틀에 박힌 답을 찾으려고 나서기보다는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그 답과 일치시켜 보는 것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복습을 하실 때는요. 지문을 눈으로 삭삭삭 읽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사실은 머리가 정확하게 쓰려면 써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글로 내용을 요약하는 요약노트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아요. 중요한 기출 문제나 또는 평가원 지문이나 또는 EBS 교재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최근에 봤던 독해 지문에서 중요한 내용이 주제는 어떤 것이고 소재는 어떤 것이고 설명은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한 세 줄 정도로 요약해 봐도 좋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열심히 손으로 써보면 뭐가 생기냐면 메타인지가 생겨요. 이 구문은 내가 해석이 안 된다. 이 단어는 내가 모른다. 그 다음에 이 문장은 정말 왜 썼는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멍이거든요. 그 구멍을 메꾸고 노력을 들이부어야 물이 차오르지 그 구멍을 메꾸지 않은 채로 방치해둔 상태에서 물만 붓는다고 하면 구멍 속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했었던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어떤 지식은 그냥 희미한 상태로만 남아있어서 아는 것 같긴 한데 뭐 나중에도 알게 되겠지 하고 넘어가서 막상 시험 당일날 수능 당일날 그 문제가 나오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럼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대치러셀이나 대치보호 아니면 러셀 기숙이나 또 다시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 방법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이 공부 방법은 귀찮아도 눈에 보이게 그 다음에 쓰면서 그리고 내가 이거를 얼마만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양이 아니라 질로 승부를 보셔야 돼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과 같은 친구들은 이과를 한 친구들은 영어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에 하루 한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문과 친구들은 두 시간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차이가 별로 안 많아요. 왜냐하면 다른 중요한 과목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복습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동안의 시간이 있다면 지문 세 개 정도만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대로 요약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읽고 나서 간단하게 내가 내용이 얼마나 기억에 남는지 바로 두 번 읽기 전에 한국말로 무엇은 무엇이다 이렇게 하고 보기랑 비교하는 연습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구문이나 단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쌓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단어 같은 경우를 네이버 사전 같은 걸로 공부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검색을 하면 기록이 남잖아요. 그리고 유의어 반의어 이런 것들도 나오니까 그거를 갖다가 저장해놓고 주말이든 주중이든 잠이 오거나 또는 화장실을 갔거나 이럴 때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검색하면서 보면서 아 맞아 이런 단어 했었지 라고 이렇게 되새김질만 해줘도 그 단어는 남아요. 단어 공부는 예전에 제가 통번역과를 공부를 했었을 때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콩나물 기르는 거랑 똑같다. 근데 콩나물이 어떻게 자라냐면요. 여러분 그냥 물만 자꾸 부으면 물이 쿡 새요. 새지만 콩나물은 죽죽죽 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붓는 만큼 다 새는 것처럼 보여도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저장이 되고 있는데 최소한 어느 정도의 빈도에 노출이 되어야 되는지 그거는 임계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계치가 얼마나 되는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내가 이 단어는 모르네. 적어도 나는 너를 한 50번 봐주겠어. 나는 너를 한 10번 봐주겠어. 너를 다음 주에는 반드시 알게 말겠어. 뭐 이런 의지 있죠. 이런 것들을 불태우면서 게임처럼 포스트잇 붙여가면서 요약노트 만들어가면서 성취감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저도 예전에 생각해보면 수학을 되게 부족했는데 하루에 30개씩 문제를 풀면서 그 노트를 모아놨어요. 그래서 쌓아놨거든요. 슬럼프 빠질 때마다 그 노트를 보면서 내가 노력했던 흔적들이 저렇게 있는데 저 노력이 어디 가겠어? 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 잡았어요. 여러분 되게 춥고 그 다음에 되게 수능하고 유사한 날씨긴 하지만 지금부터 열심히 차곡차곡 한두 시간씩 꼭 복습을 이런 식으로 할애해 준다면 영어가 여러분들을 괴롭히진 않고 오히려 효자 과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1월 1주차 상담 일지는 이렇게 되었고요. 또 제가 다양한 현장의 고민들을 막 가져와가지고 열심히 같이 또 푸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강의도 듣고 그 다음에 또 힐링도 하시고 그리고 공부법도 가져가시고 우리 또 다음 캐스트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 안녕